저 멀리 성체가 하나 보인다. 갓가지 옛 무기에. 그럴싸한 선박까지.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모두 가짜다. 이곳은 영화를 만드는 스튜디오다. 사실 모로코는 알고 보면 세계 영화 제작의 요람이다. 특히 이 스튜디오는 고대 제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고 심지어 중국 세트장까지 갖춰놨다. 오늘도 모로코에서는 끊임없이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다. 이 스튜디오가 작성되었고 이 스튜디오는 더욱 하죠. 스튜디오가 작성되어.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작성되고 있다. 이 스튜디오는 더욱 화려하기도 prevail. 그리고 이 스튜디오는 더욱 다 понят고 이렇게 말했던 스튜디오는 더욱ה 영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